왔다 갔다 했는데 용사는 좀 낯선해요. 이거 너무 선배님이셔서 너무 반가워요. 같은 93년생에 제가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따라 드릴게요. 오늘 좋은 친구가 또 한 명 생긴 기념으로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은 93년생이 별로 없어요. 아 그쵸. 93년생 친구라는 거에 대한 갈망? 지민이 통해서 슈가 씨 얘기 듣고 내적 친밀감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제가 슈가 씨네 형 쪽이고 저는 이제 동네니까 이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. 어떤 기분이세요? 얘들아 하자! 약간 이런 느낌. 막내는 진짜 편해요. 용서가 되거든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완전체로. 어땠어? 오랜만에 해서 완전체로 활동하니까? 이게 참 웃긴 게 꼴비기 싫은 모습이에요. 다시 아 뭔가 오랜만에 활동하면은 아름답기만 할 것 같은데 아이 TV 그래. 우리 좀 친해진 느낌 나지 않아요? 뭔가 되게 욕심리 생기네요. 가지고 싶다.